울버헴튼 감독 황희찬 선발 여론의 프리시즌부터 뛰지 않아서 오센 강필주 기자. 황소황희찬은 언제쯤 리그에서 선발로 나설 수 있을까? 25일 영국 익스프레스 엔스타에 따르면 울버헴튼을 이끌고 있는 브루누라즈 감독은 올 시즌 5차례 치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모두 같은 선수를 선발로 내세운 것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울버헴튼은 5라운드까지 승점 3을 얻는 데에 불과했다. 더구나 2-0으로 유일하게 승리했던 왓포드와 4라운드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무득점으로 형편없는 결정력을 선보였다. 왓포드전에서 데뷔전을 치른 황희찬의 골이 올 시즌 울버헴튼 선수의 유일한 득점으로 남아있다. 다른 하나는 상대의 자책골이었다. 그러자 울버헴튼 팬들은 왜 선발 교체를 고려하지 않는지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EFL컵에서 토트넘의 승부차기 끝에 패했지만 황희찬을 비롯 윌리폴리 레안터 댄동커 다니엘 포덴세 등의 맹활약의 선발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라즈 감독은 오는 26일 사우스 헴튼과 6라운드를 앞두고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절대 바꿀 수 없는 선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나는 경쟁을 원하고 매번 새로운 기회를 주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수들은 경기와 훈련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 선수들이 돌아오고 있다. 포덴세는 오랜 부상에서 회복됐고 황희찬은 좋은 프리시즌 없이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선수들이 내게 무엇을 주고 다음 경기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보기 위해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선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라즈 감독은 그래서 나는 누구와도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나와 구단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자유롭게 내리기 위해 그런 것이라면서 긴 시즌이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때로는 한 선수가 나와서 골을 넣지만 그것이 항상 선발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즈 감독은 포덴세, 기용에 대해 우리는 4명의 윙어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다른 해결책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가장 좋은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해 상황에 따라 선발로 내세울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이는 윙어로 뛸 수 있는 황희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